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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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안하는 보리밥을 많이 먹는데 보리밥만 먹어요 난 보리밥 싫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생각하고 보리밥 먹잖아요 네, 그러니까 예, 빨리 드세요 예, 빨리 드세요 저희 많이 먹어서 드세요 예, 잘 드세요 빨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, 빨리 드세요 근데 이렇게 만족만 하는게 настоящая 맛있게 잘 먹어요 나도 많이 먹어요 저는 그냥 그냥 다 먹으면 좋겠어요 뭐 좀 갖다 드릴까요? 네 뭐 끝나고 안 맵게 했는데도 맵네 아 그게 안 매운 거 그게 매운 거였나요? 원래 더 매운데 이게 뜨겁지 않아 아 천천히 하나씩 드셔보셨는데 이게 여기 새우가 요새는 더 살이 많았는데 조금 더 작아져 이거 진짜 새우도 알아주는 데거든요 음 penso 뭐 습니 아래 아멘